군사정전위원회 북한교례 강제 납북됐다가 245일 만인 8월 4일에 돌아온 제2대창호선원 17명은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교례가 세뇌교육을 시키면서 전쟁이 나면 무장봉기하라는 지령을 주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귀환 어부들은 북한교례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더욱 굳혀가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과외 금지조치 이후에 대학생들의 부업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정교사 대신에 우유배달을 하거나 방학중 상가, 제과점, 은행 등에서 임시로 일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친절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학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자립심과 근로정신을 익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서울 기독교 청년회에서는 서해덕적도에서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해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4박 5일간의 이 훈련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집단생활을 체험하며 친구를 사귀고 자립성과 사회성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장설 35도를 기념한 국제야영대회를 태릉에서 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야영대회에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자유중국, 제1동포, 그리고 화교 소녀들과 태국, 호주, 뉴질랜드, 제미교포 지도자 등 1,900여 명이 참가해서 우위를 두텁게 하고 다음 세대들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